김치 김치 만들어요? 네 한국 김치는 맵지 말아요? 조금 말아요 맵지 이거 맵은가요? 한국 김치는 맵은가요? 베트남은 옛날에 김치 다 안 먹어요 인도네시아도 김치 먹나? 인도네시아로 김치를 먹어요? 아니 고향에 고향에 없었어요 고향에 김치 없어요 김치 없지? 그니까요 한국사람이 가게가서 먹어요 옛날에 못 먹어요 옛날에 못 먹어요 옛날에 안 먹어요 고향에 incendi게 먹어요 이씨 excuse 이렇게 먹어 kin치 까먹어요 사진이 좀 죽어요 옛날에 베드남 옛날에 베드남 베드남υ가 scatter? 제거 danger 오 진짜요? 젠정? 그러면 키는 사이고 그럼 군대요? 군대 아니에요? 군대 군대 갔어 군대 66년도 애터랑 갔어 애터랑 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창가 빵 사지 보면 내가 지금 정 있어요? 전투했지 지금 지금 없지 지금 그게 있을 테니까 군대에 가서 있으면은 빌리세요 그런거 있는데 이런데는 그런거 있다네 엄마 뭐 아 처음 안칼 그럼 누가 물을 잡고 왜 땀 물을 잡아봐 뻠 아니 뻠 딸하고 응응 움직이네 응응 난단 베트남에는 아가씨 보고 꽁꽁이 보고 꽁꽁이 꽁꽁이 아가씨를 꽁꽁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동안요? 얼마 동안? 네 1년 아 아 김치 1년에 1년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게 제작년 1년간 그렇기 때문에 김치 할 수 있는 게 우리 고유 우리 고유 우리 고유 우리 고유